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는 믿음과 의심이 참 이상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 항상 의심이 섞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희미한 거울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울은 다 선명하게 보는 거울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지금의 거울의 모습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 거울이라는 물건은 좀 반들반들한 그런 그래서 물체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선명하게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충 모습이 이렇게 했다라고 비춰볼 수 있는 선명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오래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진리인가 그렇게 늘 묻게 됩니다 아마도 믿음이라는 것과 의심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빼면 다른 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믿기 위해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악한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에게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낫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내가 민나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마디를 더 붙여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주여 내가 민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는 예수님께 솔직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었지만 동시에 의심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백을 처음으로 고백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람에 가셔야 한다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얘기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으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말에서 사용된 원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지셨을 때 사용했던 꾸짖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서 예수님 당신 틀렸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지져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 간에 그것을 진리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에 베드로는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들의 장이 되는 베드로도 믿음이라는 것과 의심이라는 것 둘 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의심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자신에게 와닿지 않았을 때 그것이 진리일까 묻게 되었고 의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심과 믿음이 얽히고 설켜있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즉 여섯 날 동안 열심히 걸어서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목적지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들이 올라간 산이 헤브론산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산은 어떤 산이냐면 9200피트 정도 되는 높은 산이네요 9200피트가 한 1020미터 정도 되는 높은 산이에요 1020미터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산 중턱이나 좀 더 높은 곳에 주차장도 마련해 갖고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겠죠 등산화 신기도 하고 두꺼운 좋은 구스다운 패딩도 있고 올라가면 춥지도 않고 얼마 좋겠어요 그죠 제자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단이 있거나 손을 붙들만한 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을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 다다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어요 어떻게 변화하셨냐면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 없는 흰색으로 변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말씀 우리가 읽은 번역의 성경말씀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개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돼요 이렇게 희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선 그렇게 희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얀 옷인데 아무리 빨래를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희개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어요 옷만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빛이 어디서 비춰서 얼굴에서 빛이 난 게 아니라 얼굴 자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아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그들이 증거하면서 그곳에 서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예요 우리한테는 그냥 성서의 인물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아주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는 그들에게 대표되는 인물은 아직도 모세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는 모세 5경, 성경의 처음 5책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아가 또 그 옆에 있습니다 엘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죠 이는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선지서 전체를 나타내는 인물이에요 즉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증거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확증해줬다는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곳에 구름이 덮이고요 그 안에서 하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 성경 전체하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겠다고 한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들 안에 의심이 있었고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갔고 그들은 추운 산 꼭대기까지도 등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아주 강하여졌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도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사람도 의심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기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 어느 것도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도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통과 역사적인 전제를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믿음에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내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그분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펼쳐서 읽거나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들조차도 자라나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깊던지 항상 새롭게 발견되는 더 깊은 믿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늘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때때로 예수님에 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저 모든 사람들이 우러낼 만큼 위대한 선생님일 뿐이었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위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비하게 병을 낫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안수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이 새를 주면 낫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그저 그런 신비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스스로 선행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바와 같이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의심을 할 때 그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깨우칠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잘못할까 봐 깨우치고 난 다음에 뭘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깨우칠 때까지 나는 좀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을 다 이해하고 나면 그럼 교회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데 그 안에 의심이 많으니까 의심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헌신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데 그런 날은 절대 안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와라 내가 다 설명을 해주겠다 다 깨우치고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내가 부탁하는 일을 너희가 하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으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걸으면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일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턴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배워야 돼요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은 다른 공부들은 앉아서 엉덩이가 좀 무겁고 그렇게 앉아서 미리 다 공부하고 책으로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나가서 해야지 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도 못 배워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직접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함께 일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세요 나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라 태어날 때부터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할수록 지식이 늘고 지혜가 늡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역설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세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 앞에서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제부터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버려주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해 주십니다 그분을 따라 걸으면 성장을 합니다 믿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함께 걸을 때 생기고 더욱 깊어지고 더욱 강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이 많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 공부도 나오시고요 더 좋은 방법은 성경을 가르쳐 보세요 기도가 깊어지길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부기도 해보세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하십니까? 교회 봉사하는 일에 자원해서 이름을 적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 주십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호가 뭐죠? 다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요 예수님처럼 믿음도 깊어지고 사랑도 넓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집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시고 베드로와 야고부와 요한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의심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의 믿음이 강건하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서 인생의 험한 산들을 오르십시오 오르는 그 길이 험난해 보이지만 또 여러분의 의심이 여러분을 초조하게 만들지만 그럴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겨서 주저주저 할 때 용기를 내셔서 첫 발을 내딛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용기를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5초 Write 구릐fort 10 &12 10 감사합니다.